어디 계신 것 같은데? 아, 여기 계시네. 본래는 예정에 없던 것을 갑자기 시켜가지고요. 말이 좀 서툴고 틀리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쉬시는 주말에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을 또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쁘게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연습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가족들이 후원해 주시고 적극 박수 쳐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곡들을 가지고 오늘 즐겁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 즐겁게 준비한 것만큼 오늘 오셔서 같이 즐겨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가족들 혹은 많이 저희들 격려를 해주시고 저희들 혹시 순서 프로그램에 보시면 저희들 어떻게 저희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안내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저희들을 봐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